홍준표가 윤석열 되게 싫어해 그리고 홍준표는 모든 사실을 다 알아 문재인과 윤석열의 커넥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아는 게 홍준표야 홍준표가 이런 얘기 했잖아 2021년에 윤석열 허악한 수사로 5명이나 자살했다 야권을 괴멸시켰다 예전부터 윤석열을 되게 싫어했어 홍준표는 홍준표 지지자들도 윤석열을 싫어해 동아일보도 윤석열 싫어하고 홍준표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심악한 세상이야 윤석열 정권이 되니까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홍준표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마법을 실현해주고 있어 윤석열 정권이 홍준표 지금 칼 갈고 있지 홍준표가 윤석열한테 충성하려고 90도 인사를 했겠니? 윤석열의 뒷배가 문재인이고 문재인의 뒷배는 삼성중앙일보 조선일보라는 걸 아니깐 홍준표가 굽실거리고 있는 거야 홍준표는 다 알아 정치 구단 아니야 90도 정확히 90도야 90도 폴더 인사를 자기보다 사법연수원도 한참 낮은 초자 초선의원만도 못한 정치 경력을 가진 놈한테 이렇게 굽실대고 있잖아 이게 진짜 인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야 굽실대야지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느낌이 든 거야 한신이지 한신이 동네 불량배들 다리 사이를 기면서 때를 노리는 거지 불량배의 다리 사이를 기고 있는 거야 홍준표는 때를 기다리면서 홍준표가 바보라서 얘기했니? 돈과 권력을 위해서 이러고 있겠어? 일단은 몸사리고 있는 거야 윤석열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윤석열의 뒷배는 삼성중앙조선일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굽실대고 있는 거지 홍준표도 대권 꿈꾸지 다 해봤는데 홍준표는 알아 판세를 그러니까 기고 있는 거야 이준석은 깝치다가 조져졌잖아 다시 또 권력으로 복귀하려고 이준석이 쇼두를 하고 있는데 거대 권력의 핵심을 등에 업고 있는 게 윤석열이라고 윤석열 자체가 무서운 놈이 아니라 이준석 슬슬 기어나오고 있잖아 이재명 다음으로 지지율을 많이 받는 정치인이 홍준표 정도밖에 없어 누가 있어? 이재명 다음에 지지율 높은 정치인 홍준표야 근데 이재명과 갭이 너무 커 차이가 많이 나 홍준표도 압도적인 지지 보수 쪽으로부터 받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보수 쪽에 내밀만한 이재명한테 비빌만한 정치인 누가 있어 홍준표 다음에 유승민? 이 정도인데 유승민도 윤석열 싫어하지 보수 쪽에서 지지율 높이고 대선 주자급으로 성장하려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삼성이 밀어줘야 돼 근데 얘네들은 동아일보 파벌리야 홍준표나 오세훈이나 조선중앙이 안 밀어주지 고대 애들은 안 밀어줘 여권에서 최고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게 홍준표지만 홍준표도 찍으러 들었고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밖에 없는 판세야 지금 누구를 키우겠어? 윤석열 다음을 보수 쪽은 키우지 않고 있어 원래 키워야 되는 타이밍인데 윤석열 다음을 안 키우고 있다는 얘기는 보수 세력, 적폐 세력들이 이재명을 조지겠다는 얘기야 목숨 걸고 마지노선 딱 정해놓고 이번엔 이재명을 감방에 쳐놓고 내각제 개헌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라고는 보여져 윤석열 다음을 안 키우잖아 한동훈을 키운다고도는 하지만 한동훈은 상상 없어 이재명이 버티기만 하고 사람만 남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판세예요